오주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3.21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박수 여러분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동안 좌우에 계신 분들과 따스한 눈빛으로 한번 인사를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상만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성공하고 별 어려움이 없이 지내는 것 같은 것만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대우하시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더 지구촌에서 이 사랑의 교회 특세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관건이 무엇이죠? 세상만 보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안 좋아 라고 하면서 교회에 안 나오는 가나한 신자도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머리로만 아는 무늬만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히블스 11장의 1절을 딱 보면 리듬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을 회복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갈 수 있고 부흥을 통해 영향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고 하지만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실감하시면서 믿으십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 보지 못하는 천국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한국 교회가 왜 정체되고 세태되는가 왜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살피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체감신앙이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실감하고 체험하는 믿음 체감신앙 이것이 없구나 이것이 약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시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녀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실감하시고 체험하시는 체감신앙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체감신앙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체감신앙의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 모델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5절에 말씀하시고 바로 6절에 믿음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 믿음의 본질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존자 하나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보상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그러니까 자존자 하나님 보상자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드시 믿어야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체감신앙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감하시고 체험하시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자존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반드시 믿어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존자 하나님 보상자 하나님 여러분 애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애녹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게 5절에 나온 대로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되죠 요즘 사람들이 영생을 하기 위해서 과학이 발전하면 나중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위 냉동인간으로 자신의 시신을 맡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는 가정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합니다 냉동인간 벌써 50년 이상 이 냉동인간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면 해동이 돼가지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억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냉동인간 우리는 냉동인간을 만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영생과 접목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린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접속되어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 우리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 누가 보면 16장 22절에 보면 천사들에게 떠받들려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천국 우주선에 그 영혼을 탑승시켜서 우주의 무한한 넓은 공간을 통과해서 정확하게 천국에 안착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복을 받고 있어요 또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지켜간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죠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한 엘리야와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천국으로 직행했거든요 사람들이 천국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직행하고 싶지만 그게 안 돼요 마음대로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거기 5절 다음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애녹을 천국으로 직행시키신 줄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상이죠 복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왜 애녹을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셨는가 그것이 나와있죠 옮기우기 전에 애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애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체감신앙으로 살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애녹은 300년 동안 그것도 자녀들을 낳으면서 3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기록은 안 돼있지만 얼마나 자녀들을 많이 낳았겠어요 자녀들이 한 명 두 명이라도 집안이 막 전쟁터가 갔다 그러는데 300년 동안 막 줄줄 났으니까 얼마나 집안이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 걸어갔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함께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으니까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쭉 보면요 애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의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러니까 무두셀라 낳은 것이 괴기라고 얘기해요 그럼 무두셀라를 낳은 후일 때 무두셀라를 낳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두셀라라고 할 때 우리말로 해놓으면 의미가 안 들어오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무두셀라흐 이렇게 들어가요 무두 죽는다 셀라흐 보낸다 죽음과 보냄이 같이 있어요 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낳고 나서 자기 아들이나 딸의 이름에 죽음을 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죽음이 들어있는 거 보면 애녹이 이 이름을 지은 거 아닙니다 애녹이 애녹이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비웃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의 무두셀라흐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홍수를 보낸다 이 아이가 죽으면 홍수를 보낸다 여러분이 장세계 5장 21절 이하 쭉 보시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가 600세에 홍수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노아가 600세 때가 언제냐 무두셀라가 969세 때 무두셀라흐 이 아이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있다 하는 말씀을 아들을 낳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말씀을 애녹은 가슴으로 붙잡았어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머리로 듣는 것만이 아니고 말씀을 가슴으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계시면 그냥 맛보고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가슴으로 붙잡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가슴으로 붙잡았다 말씀을 가슴으로 붙잡고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걸어다녔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그를 천국으로 직행시키셨다 가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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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슴으로 말씀을 붙잡는가 애노의 경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죠 무트셀라흐 죽으면 보낸다 있었죠 야곱도 보면 도망을 하는데 밤중에 들판에서 꿈을 꾸는데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메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씨와 땅에 엄청난 복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과연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 대문이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야곱처럼 실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직장에 나와 함께 계시거나 내가 알지 못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가정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구나 특별한 계기죠 이 특별한 계기에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가슴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경우나 저의 경우는 특별한 이런 경우가 아닐 수 있어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트샬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주시지 않을 수 있고 밤중에 꿈을 통해 가지고 사다리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평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접할 수 있냐 하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접하시고 계시는데 5절 6절 히브리스 11장 5절 6절을 접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접하시고 계시는데 가슴으로 붙잡는다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데요 가슴으로 들어서 이것을 묵상하시면 돼요 다우시 주야로 묵상했던 것도 여러분이 체감신앙을 얻기 위해서는 가슴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가슴으로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주야로 묵상하는 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감동을 주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것이 불씨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림의 23장 29절을 보면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불 성령께서 여기서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주일날 또 다른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 묵상하신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시면 그 묵상하시는 동안에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되면 바위를 쳐서 부스러트리는 거예요 새방망이어야 돼요 죄의 바위를 부셔뜨립니다 고민의 바위를 부셔뜨립니다 문제의 바위를 부셔뜨립니다 새방망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가슴에 불이 돼서 활활 타오르면서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말씀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체감할 줄로 믿습니다 이야 하나님 계신데 내가 몰랐네 하나님이 공부하는 공부방에 학교에 도서관에 여기 계신데 내가 몰랐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거죠 말씀을 가슴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가슴으로 붙잡으면 그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슴 신앙 생활 신앙으로 생화가 됩니다 근데 그 생활로 들어갈 때 주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옆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도 예수님은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씨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어떻게 거주합니까? 그분이 어떻게 동행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으로 붙잡으면 그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고민이 사라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이 임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이루어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신앙이거든요 에노처럼 동행하는 건데 이렇게 동행할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에노의 경우는 바로 천국으로 직행 바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직접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셔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이 운반되어 올 줄로 믿습니다 내 원인은 종이버 중환재찜 벗고 버린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 여러분이 열정탐꾼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열정탐꾼과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통곡했던 사람들 얼마나 싫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하시죠 민숙이 14장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볼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체로 변하고 방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도 내가 좋아하면 내가 기뻐하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존재가 아니라 물론 사랑하시면서 징계하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가 기뻐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엔옥을 봐라 엔옥을 봐라 내가 기뻐할 때 직접 데리고까지 가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일생토록 정확하게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서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히시고 우주만물과 세계와 여러분 모두를 지금도 다스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자존자 하나님을 체감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찐이라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참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에이 무슨 상이 있어 사이 다 똑같지 뭐 찬당하면 다 그만이지 예수 믿으면 다 똑같지 뭐 턱걸이 하면 그만이지 뭐 누가 뭐 잘된다고 뭐 기도하고 별거 있냐 아무것도 없는데 바르산다가 별거 있냐 아무 변화도 없어서 내 세상을 돌아온다 이게 문제라마 이 생각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 진짜 힘들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감옥에서 2년 반 있는 동안에 담배를 못 피우고 해서 담배를 안 피우는데 자기는 그래서 담배를 끊었대요 근데 자기 아는 어떤 사람은 2년 반 동안 담배를 못 피워서 답답해하다 감옥에서 나오니까 바로 담배를 피우는데요 담배를 2년 반 만에 피우면요 핑하고 돈대요 핑하고 도는데도 기둥을 붙잡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담배 끊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담배 끊기보다 더 힘든 게 생각 바꾸기라 사상 바꾸기 무슨 상이 있어 나 똑같지 상을 동기로 삼으면 되겠어 나 똑같지 이 생각을 바꾸기 그렇게 힘든 거라 기둥 붙잡고 담배 피우는 것처럼 이 본문을 분명히 보셔야 되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요 상 주시는 분 딱 한 단어로 돼 있어요 원문에 보면 상 주시는 분 보상자 헬라를 써서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난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새겨주려고 미사 포도테스 보상자 미사 포도테스 보상자 미사 포도테스 보상자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실감이 나면요 오 하나님이 계시네 하고 체감신하고 밖에 버려요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왔을 때 확실히 다른 것을 발견했는데 이번에 정말 정말 꽉 찼네요 전세계 1200개 국가에서 막 같이 동참하시고 제가 시험 한 번 많으면 저도 영어로 막 하고 싶은데 보상자 하나님 보상자 하나님 보상자 하나님 상을 주시는데요 그 상은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에요 차등 5,7,2,3,5 라고 할 때 34나 36을 맞다고 하지 않고 35,5,7,3,5 35를 맞다고 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등입니다 공평한 차등입니다 차등 여러분 다 예수를 믿으시지만 애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가슴으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차등 3급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있지만 천국에서도 있습니다 그 3급의 핵심은 영적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영적인 풍성한 생명 천국이 마음에 운반되고 주님이 내 삶 속에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것이 최고의 상이에요 그리고 육적인 상도 있어요 내 3급이 최고의 상이에요 우리는 결국 이 땅 위에서는 점과 같은 짧은 인생을 살다가 멀지 않는 장래의 천국에 가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주신 지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부활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의 영광은 대양에 물고 왔다 큰 바다에 물고 왔다 그 큰 바다에 물고 엄청나게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여러분이 준비한 그릇에 따라 담기는 게 다르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체감신앙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차등 상급이 있어요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자꾸 따지니까 토론할 수도 없고 속에 막 불이 일어나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딱 한 대 나눔 봤는데 뭐가 차등이 있습니까? 노, 노 거기는 차등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 태도, 태도 자기가 잘하니까 자기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다 이런 식은요 이거는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 자기 교만이고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런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다 안 맡겨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인정하시는 거죠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은밀한 중에 보셔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상은 차별이 아니라 차등이에요 그리고 불순이 아니라 순수입니다 불순 불순한 게 아이고 뭐 준다고 하는데 받으면 불순한 거 아닙니까? 불순한 거 아닙니까? 자꾸 그래 이마누엘 칸트가 duty for duty's sake 의무는 의무 자체만을 위해서 행하라 상벌하고 상관없이 행해라 그래야 순수하다 그런 윤리를 전달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누가 보면 6장 35절에 보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지난 9월 26일 27일 사랑의 교회에서 거의 6천명 가까이 되는 목회자 선교사님들 대접해서 격려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반대 국부를 기대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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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냥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상자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주시겠다는데 좋은 걸 주시겠다는데 하나님 싫어해 싫어해 안 받아 안 받아 기도응답이요 안 받아도 돼요 그거 뭐 받아야 됩니까 난 그냥 살 거예요 턱걸이만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기도응답 안 받아요 안 받아 자 이거는요 순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보상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순수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실 때 보상을 약속하실 때 쭈빗쭈빗 하면서 이 불순한 것이니까 하면서 쭈빗쭈빗 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떳떳하게 약속하시다 떳떳하게 떳떳하게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약속하실 때 떳떳하게만 하시지 않고 엄청난 약속을 하시다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떳떳 엄청 떳떳 엄청 한번 따라해봐요 떳떳 엄청 떳떳하게 불순하면 떳떳하게 약속을 아시죠? 엄청나게 떳떳하게 엄청나게 약속하시다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그런 기도 응답에 복을 상을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그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도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보고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부모님들과 함께 아까 4시 전에 들어오는데 말이죠 벌써 도로에 사람들이 쫙 몰려오는데 와 감격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오시면 구약의 최고의 신앙인 모세도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신약의 최고의 신앙인 바울도 상주심을 바라봤어요 우리의 신앙의 완성자이시고 창시자이시고 우리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천국까지 진행하게 하셔서 천국에 도착하게 만드시고 현세에도 늘 간섭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도 히블서 12장 2자로 보면 앞에 있는 기쁨의 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어요 상을 바라보는 것은 불순한 것이 아니고 순수합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 상 바라보는 거 불순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막 기둥 잡고 담배 피우는 것처럼 난 내 생각 안 바꿀 거예요 여기 말씀이잖아요 여기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보상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잖아요 히블서 11장 6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근데 이게 공로가 아니거든요 상한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아이고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 그게 아니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저는 이 부분이 오늘 눈시울이 뜨고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의 일생이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해놓고 내가 잘했다고 하면 틀렸어요 공로 주장할 수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충성했는데 없어요 그저 내가 수고했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내가 잘했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여기 나왔다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상입니다 보상자 하나님 하나님 주신다는 것은 차등이 있어야죠 이걸 바라보는 것이 순수한 신화입니다 이렇게 바라보지만 절대 자기 공로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평생을 삽니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누구에게 보상하시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들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요 탐구 구원의 지혜도 탐구하시고 세상의 지혜도 삶의 지혜도 탐구하시면요 탐구하시면 지혜의 보상을 주세요 욕기 28장이 나오는 대로 땅 속에 깊이 묻혀있는 금은 보석을 발굴하는 것처럼 탐구하시면 지혜의 보상을 받습니다 탐구 안 하시면 못 받습니다 탐구하시면 받습니다 생활의 현장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추구하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추구하십니다 탐구하시면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형통케 범사에 형통케 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을 때 주시는 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로 찾으시면 오늘 기도하시러 오셨죠? 기도로 찾으시면 응답의 보상을 주세요 응답의 보상을 주세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오 주님이 살아계신 모습이 나의 가정생활에 나의 직장생활에 나의 학교생활에 나의 사회생활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역사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찾으시면 응답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시작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까 크리스토퍼 라이트 성교사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도로 찾으시면 만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변화의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요아의 눈은 역대하 16장 구절 말씀대로 요아의 눈은 온 땅을 지금도 보시고 계신다고 여러분을 보시고 계신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배우신다고 했습니다 진지하게 찾으시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돼요 간절히 찾으시면 돼요 끝까지 찾으시면 돼요 지금 아무리 답답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하면요 하나님의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체감 신앙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는 체험하고 있어 실감하고 있어 내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어 일하면서 하나님 체험하고 있어 살림하면서 하나님 체험하고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온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보상자 하나님을 통해서 자존자 하나님을 체감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데요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새 마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새 마음 천국이 가슴에 운반되어 있는 새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새 능력을 주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영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이런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라 큰 산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성령 충만한 내 앞에서 사랑의 그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큰 산을 평지로 내 앞에 가셔서 만들어 주시는 새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도로 찾으시면 새 축복을 받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존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자존자 하나님 그리고 보상자 하나님 이분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실감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체감신앙의 온도를 높여야 돼요 가슴으로 말씀을 붙잡고 가슴으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불이 붙어요 가슴으로 말씀을 붙잡고 생활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체감온도, 체감신앙의 온도, 체감온도가 확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부흥을 통해 영광으로, 영양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히브리스 11장 5절과 6절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으로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동안에 가슴으로 붙잡는 동안에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죄의 문제와 고통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부스러뜨리는 새방망이처럼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애녹처럼 가슴으로 말씀 붙잡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부흥을 넘어 영양으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